이 조그만 녀석들 덤벼 덤벼 완전히 꼬리 바짝 올리고 주식이 기본만장 이 조그만 것들로 내가 싸움을 이길 수 있어 덤비라고 덤벼 덤벼 너희 둘은 뭐하니? 아가리 파이터에 누구 입이 더 크나? 덤벼 덤벼 신기해 주식아 얘네들도 개야 애들도 개라구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고 싶지않아 어 쟤도 개 맞아요? 청설모 아니에요? 토끼 너는 왜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안으로 이유가 뭐야